이제는 최고급 살롱에서 받는 그 전문가의 손길 집에서 한번 받아보세요 케어셀라의 나디모 세정라인입니다 보시면 샴푸와 폼스케일러가 있어요 이 샴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한 성분 건데 샴푸잖아요 세정력이 끝내줍니다 요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걱정 많으셨잖아요 이 초음하고 풍성한 거품으로 빳빳해지는 내 머리를 부드럽게 모발 끝까지 충분한 영향을 주면서 깨끗하게 세정이 되거든요 건강한 두피를 챙겨보실 수가 있는 제품이 바로 이 나디모의 샴푸 제품이고요 샴푸하실 때 이 브러시 사용하셔서 마사지 해주시면서 샴푸 해주시면 훨씬 더 세정력을 높이고 두피를 한 번 더 자극해주니까 혈액순환까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두 번째 단계로 바로 이 폼스케일러 이름처럼 폼, 거품으로 우리 두피를 깨끗하게 세정하는 폼클렌저예요 여기 보시면 부드럽게 좀 처음 한 218개나 되는 미세모로 두피에 폼을 올리신 다음에 부드럽게 문질러주세요 3분 정도 문질러주신 다음에 깨끗하게 세정해주시면 샴푸한 것보다 시너지나서 한 번 더 깨끗하게 세정해주면서도 영양감까지 채워주실 수가 있다는 거 이제는 최고급 샐롱에서 받는 전문가의 손길 나디모 제품으로 집에서 편안하게 깨끗하게 우리 두피와 모발 건강 챙겨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